당진 청소년문화의 집 당진 청소년문화의 집 동물보호 동아리 쓰담쓰담에서 동물보호 콘텐츠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사진, 동영상 등을 공모받는데요. 관심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예방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전의 주제는 학교폭력예방활동이나 또래 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모습인데요. 참여만 해도 간식상자가 제공되니까요. 또래 상담 동아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당진청년타운에서 12월을 맞이해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교육은 가족과 함께 트리를 직접 만드는 체험형 프로그램인데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